건방지 프로필! 팍팍! 자, 건방지 프로필 아,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! 곽경택 생년월일 1966년 5월 23일 올해 나이 마흔 둘! 만으로 만 하나죠 감독님께서는 만으로 이렇게 방송 나오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? 예, 그럼 우리나라 가야라고 아, 마흔 둘, 오케이 예예 아, 예민하시네 부산 토막이십니다 오늘 서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네 자, 1989년 멀쩡하게 다니는 의대 공부를 접고요 학비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 대회 입학 영화 연출을 전공합니다 오 1세대 뉴욕파 감독 개국 후에 데뷔작 억수탕과 차기작 닥터 K 흥행 참팽 오 왜 비싼 유학에 갔다 오셨어요? 오 살짝 후회가 이 쯤에 친구가 빵 터지면서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 그럼 뭐합니까? 후속작 챔피언 똥개 태풍을 통해서 그동안 버릇지가 다 까먹으셨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넘길 소재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줄 아는 진정한 스토리탈 누구나 친구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곽경택 감독이 만드시면 특별한 친구가 되고요 곽경택 감독이 만들면 단 하나의 사랑이 됩니다 장동건, 이정재, 정우성을 동건이 정직의 우성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국보권 미람들이 찍은 감독 영화 기획 연출 각보로 돼서 말할 것도 없는 완벽주의 내 친김에 CF 모델까지도 노리시는 낭신은 욕심쟁이 오오오오